0049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ITEC입니다. CITEC은, 은, 은 동사는 2015년 3월 키오스크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CITEC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2015년 4월에 상호를 사명홀딩스에서 CITEC로 변경하였음 동사의 주사업 부문은 IT와 유통 및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IT 사업 부문은 자동증명발급기, 티켓 발권기, 디지털 광고 키아스, 디지털 안내 키아스, 하이버이 오디오, 통신 미디어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중임.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67년 섬유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시스템통합 및 SMS 등 IT 사업과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5년 무인자동증명발급기 및 키오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주 CITEC를 흡수합병하며 주 사명홀딩스에서 현상으로 변경하였음 대시 종속회사로는 도서관 출입통제 시스템 개발 및 제조하는 나이콘과 장비렌털 및 리스, 경영 컨설팅을 영위하는 FN테크, 경영자문 및 프랜차이즈, 위탁관리하는 E프렌드 등이 있음 재무 대시 발급기 소모품 등 상품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무인자동증명발급기, 도서관리 시스템 등의 판매가 감소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기타수지 및 금융수지 개선, 법인세 환급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공급 확대, 장애인 슬래시 노인들을 위한 키오스크의 설치 확대, 방송음향기기 전문업체 캐빅 인수에 따른 미디어사업 진출로 사업 다각화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시아이테크의 시가 총액은 39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시아이테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104위입니다. 시아이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4361만 63주입니다. 시아이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아이테크의 퍼은 9.0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3.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5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1.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0.74배, 12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0억원, 마이너스 28억원, 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5억원, 마이너스 47억원, 마이너스 62억원입니다. 시아이테크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6번지 32%이고 유보율은 127.9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아이테크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14원보다 1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아이테크의 종가는 915원이며 주가가 시아이테크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아이테크의 종가는 915원이며 주가가 시아이테크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시아이테크는 거래량 20만 4,41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5만 2,800내주, 대신에서 4만 5,350주, 삼성에서 3만 7,890주, 키움증권에서 3만 5,237주, db금융투자에서 5,8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6만 8,041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만 6,500일 흔두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9,43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만 8,367주, 한국증권에서 1만 5,700일 흔여섯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100신한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7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CI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